불러지네 흐르는 진다고 아래 흐르며 마음 놓고 가득 마셔보는 시원의 도시 이 재미가방에 이게 거주리게 돼 그 다음 주 언젠가는 야생동물들이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대요 그거 알고 계셨어요? 멧돼지가 여기 민가에 내려와가지고 막 창문 뚫고 지나가고 이러는게 도토리가 없어서 이렇게요 사람들이 사는 도토리를 하도많이 무서워가지고 걔네 주신량이 없어진거에요 그래가지고 걔네를 어쩔 수 없이 민가로 내리고 그거 몰랐죠? 몰랐어요 불러보고 하다야 떠나보고 하다야 꽃이야 사랑하고 나무야 떠나보고 창세야 다시 나에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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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날, 이 날, 이 날 한글자막 by 한효정